오늘이 2022년 6월 22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반마지를 하나 만들려고 패턴을 대충 달려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흐려하니 제가 흐려는 힙이 40인데 금지망을 따갖고 이쪽에다가 개봉선을 없애보려고 양쪽으로 간단하게 주머니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대충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이것이 좀 1센트만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잘 먹는 것입니다. 이게 천인염색에다가 원단에다가 염색을 해놔서 굉장히 깜깜한데 반바지랑 미리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여기 아직 완성선인데 미디가 얼마냐면은 12반입니다. 집에서 편안을 입으려고요. 그래서 앞판은 이렇게 해서 재단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봉선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재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했더니 여기도 앞판이고 뒤에도 앞판이고 옷을 40년을 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잘라 했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절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판도 그렇게 뜨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옷을 40년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뒷판을 여기 왓길을 옆 재봉선을 안 잘르고 그냥 하려면은 이쪽이 앞판 이쪽이 뒷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앞판을 놓고 따블로 놓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시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판에서 시접을 좀 줘가지고 이 패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뒷판을 이대로 줘가지고 똑같이 잘라서 앞판 뒷판 정식 바지야대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너무 올렸네요. 아하 이렇게 또 약간 시접을 줄어야 되는데 이 시접을 잘렸다 하니까 길게 저 위에도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집에서 염씨가 컴퓨터 껍질 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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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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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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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